함미움 함미움 다음 타임 지갑 가.. 얘가 너무 나아 희 двиг hyp.. 나야! 나야! 나야야, 나야, 나야, 나야 저거 바래 이게 뭐하나? 꽃봉 오오오 use4 오빠 이거 하나 줄게. 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냉총히 지냈네요 네 그냥 하루가 그냥 순식간이 지나가 우리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참 요즘에요 너 거기서 뭐해? 지금 살짝 명상 중이라고 보인다. 소망아, 쟤 어떻게 올라갔대? 야, 어떻게 나왔어? 계속 탈출을 했어요. 몇 번 탈출해가지고 집에 구멍이랑 구멍을 좀 막아놨거든요. 도대체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네. 아, 진짜. 저기, 저기 지붕이. 아, 나왔어, 나왔어. 얘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언제 나왔어? 우와, 됐다, 됐다. 그래서, 진짜. 이달이 이거 깊잖아. 응, 우리 놀아. commitsva 방문하러 valu 받은 거야. 놀아. 엄마, 엄마. 73 separate thing invil. 우리 놀아. 티저ость. 나가면 뒤에 진돗개들이 되게 많아요 야생 고양이들도 많고 미역캣 그러면 딱 해서 보초 쓰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강력한 자신의 본능이거든요 지금 하는 행동을 막을 필요 없어요 저희 필생이 오빈드오투예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대신 환경을 좀 개선을 시켜줘서 편하게 망을 볼 수 있게 해주면 어떡할까요 오 나왔또 정말 아쉽네요 안 그러면 저 뒤에쯤은 가고 떨어질 위험도 없고 가고 likely robots 다시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내가 1 k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